분명히 찜찜할 텐데도 의혹 없다고 다 풀렸다고 조국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지금도 막 그래요.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타오르게 되죠. 이런 또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. 이럴 때 타오르는데 왜 타오르느냐. 그대 내면에 뭐가 있어서 타오르느냐. 이게 화두입니다. 뭐가 있어서 지금 답답하고 찜찜하고 타오르느냐. 그때 정확히 자기 마음을 보면 자기 안에 절대로 죽지 않는 생생한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공부해 들어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. 부끄러워할 숫자. 수호지심 하면 부끄러움과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건.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. 그리고 이 정당한 분노죠. 정당한 분노가 없는 세상. 이게 문제죠. 너 그 짓 하고도 안 부끄러워? 그리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 화 안 나?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부끄럽고 화가 나고 합니다. 그런데 정작 이 죄를 지은 놈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. 그럼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분노는 더 타오르죠. 이거 당연한 겁니다. 왜 이렇게 화를 내? 그런 게 아니에요.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마비된 겁니다.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.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양심이 어딘가 마비되면 뚫으려는 강력한 힘이 작동합니다. 그게 공분이에요. 분노예요. 그래서 이 법은 이 수호지심에 근거한 게 법인데 법은 왜 그렇게 사람을 처벌하고 하나요? 사랑해줘야지 왜 처벌하나요? 사랑을 해주는 게 인인데 사랑이 마비됐을 때 가서 수술하는 건 정의입니다. 정의는 뚫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비된 마음을 살려놔야 돼요. 그러니까 아 역지사지를 하게 만들고 아 상대방도 아팠겠구나 하게 만들고 아 진짜 부끄러운 짓을 내가 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사실은 처벌의 본 목적이죠. 양심을 회복시켜 놓으려고 처벌하는 거예요. 도저히 불가능하면 사형도 때리고 했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상대방 양심 소생시키는 거예요.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 걸 보면 분노하는 겁니다. 우리는. 이니에지를 어기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. 그게 정의감이죠. 그리고 자기가 이니에지를 어겼을 때 부끄러워요. 여기 수호지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부끄러움과 분노. 부끄럽고 믿고 하는 마음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다시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의감이 없으면 양심 회복이 안 돼요. 마비됐는데도 모르고 살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마음, 미운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또 양심이 보입니다. 이거 내가 지금 미워하는 건가? 내가 개인적으로 미운 건가? 유시민 씨가 그랬죠. 완벽한 남자 조국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냐. 내가 진짜 부러워서 이렇게 화가 났나? 부러운데 그 사람이 막 장관까지 되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나? 돌아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왜 화가 났나?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아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에 위선적인 모습에 화가 났던 거예요. 그럼 이건 양심이 화내는 겁니다. 이거는 내가 달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화내지 말자, 화내지 말자 하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우주의 양심이 우주적 진리가 내 안에서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역사적으로. 도저히 부끄럽고 믿고 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. 죄인이 이런 말 하잖아요. 죄인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죄인이 안 부끄러워하면 누가 부끄러워야 되죠?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하면서 내가 부끄러워요. 그러니까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 부끄러워요. 와 부끄러워 죽겠는데 쟤는 안 부끄러워요. 내 일이 아닌데도 부끄러운데 안 부끄럽대요. 그건 분노하게 됩니다. 그게 이렇게 우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. 그걸 아셔야 이니에즈에서 정의를 어떻게 쓰는지가 나오죠. 사랑은 남을 나처럼 아껴주고 그 입장 배려해 주는 거라면 정의는요. 이건 내 사정이라고 해도 부끄럽고 이거는 처벌받는 게 마땅해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. 그게 양심의 양축이죠. 사랑과 정의. 조국 딸은 저렇게 학교 진학도 잘했는데 내 딸은 해서 부러워서 분노한다는 건 사심이죠. 사람이면 없을 수는 없지만 부러워서 분노하는 거. 내가 나는 조국처럼 못 돼서 내 딸 못 도와주는구나 하면 이것도 사심이죠. 사심인데 그 안에 또 양심이 들어 있어요. 그러면 부당한 거 아닌가 하는 고모함이에요.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왜 누구만 소수만 혜택을 받는 이 제도라면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면 부당한 거 아닌가. 저런 사람이 처벌도 안 받고 당당해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건 제도 탓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꼴을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양심적인 소리가 올라옵니다. 그때 그게 정의의 소리입니다. 그때 들여다보시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. 공정하게 하라. 정의롭게 하라. 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혹시 내 분노에 못 이겨 상대방을 오판하는 거 아닌가. 또 조국과 그 가족의 마음이 대보는 거는 이건 또 사랑입니다. 대봤는데도 나도 부끄러워요. 내가 대봤는데도 부끄러워요. 내 일처럼 부끄러워요. 아 이거 느껴보는 건 사랑입니다. 그런데 부끄러운 거 아 이건 안 되겠다. 이제 이건 또 정의감이에요.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.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을 갖고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해보시면 내 안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가 선명히 들릴 때까지 해야 돼요. 그럼 그거를 실천하면 예절이 되는 거예요. 예절에 맞게 겸손하게 실천해야지 또 무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지혜잖아요. 이걸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게 사랑과 정의의 이런 저울을 가지고 재고 있는 게 지혜고 재 쓰면 공평하게 그 잰 거 가지고 사심도 안 보태고 그거 가지고 딱 남들하고 남들을 접하고 일처리를 하고 이러면 대인 전물이라고 그러죠. 사람 만나고 일 처리하는데 활용하시면 그게 예절이고 이게 한결 같으면 성실이고 그렇죠.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움직여. 이번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매사에 이번 거는 조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음 거는 나경원은 용서 장제원은 용서 이러면 이건 성실이 또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성실이고 이렇게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모든 것의 바탕은 선정과 깨어 있습니다. 이러면 육바람일에 덕목이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덕목으로 중요한 거는 사랑과 정의입니다. 이걸 잘 판단하는 지혜가 당연히 또 중요하지만 지혜가 뭘 가지고 이 사안을 판단할 거냐 그러면 사랑과 정의가 핵심이죠. 사랑과 정의가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되 절대로 양심에 부끄러운 짓 안 해야 된다 남 열받게 하는 짓 안 해야 된다 부끄러운 짓 안 하고 남 분노하게 할 짓 안 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타오를 수가 없죠. 타오르고 싶어 그런데 타오른다고 그건 사심이죠.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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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